큐트 청량한 콘셉트를 준비한 메이트 B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 보이팀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선샤인보이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 보이팀에서 춤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보이 자허입니다 지하오는 귀엽지 않고 멋있고 섹시해서 콘셉트에서 소화기가 힘들었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 보이팀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싶은 큐트보이 김시원입니다 근데 저 시원 친구 너무 귀엽게 생겼대요 그쵸? 시원이 인기 많아요 계속 눈이 가죠?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우 보이팀에서 분위기 담당하고 스마일보이 안신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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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 보이팀에서 진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상큼보이 정현준입니다 시원님 표정 봐! 시원 씨 오우 여정 시원 씨 오우 여정 미안하다 시원 씨 오우 여정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들었는데 시원 씨 오우 사실 이번에는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요? 귀여운 거 힘들었어요? 시원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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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씨 오우